뭐야? 여기 누구냐? 미쳤냐? 배터리 갈아튀 예? 어? 나무 맞고? 나무? 이거 엄청 희한하다 이거 이상한 건가? 사이드 2,900원 나와 오 화면으로 보니까 유튜브 보는 거 같다 나 기우니까 정독.. 정독.. 나 생방송 틀어지고 유튜브 라방 라방? 라방 틀어봐 라방? 틀어보자 아무도 안와 아니 틀어보자 잠깐만요 이상한 소리 난 거 같고 여기 옆에? 아이고 앉았다 일어났다니까 그냥 이리 왔네 살았어 또? 앉았다 일어나 나와 인마 나는 앉아야 돼 괜찮아 좋아 좋아? 그리고 빨라 아 풀 아 풀 풀 방금 우측 2,900원 좌측 2,500원 이었거든 그러면 이제 주말 다운데로 백스피 빠르다 내일 제가 쓸거 살았어 살았어 오 춤주식이네? 어 기간이 난거 몰라 그 배터리 얼마 안하거든? 응 근데 내가 4개인가 샀어 그 배터리 솔직히 캐디가 몇 분이 안해진 건가 그렇지 않았어 근데 이번에 야간 캐디는 많이 틀렸어 거리 많이 틀렸어 난 착해 애는 착하게 제일 안좋은말 왜? 수근이가 팁 많아줬는데 애는 착해 착해 수근이 쌩으로 팁 많아줬어요 이놈 자꾸 좋아하지 여기 자꾸 열리냐고 어 도로 야 난 대리기사로 팁 잘 줬는데 나랑 얘기 잘해준 기보 오는데 이방은 그렇죠 여기 대리기사비 거기서 못찍자 그렇죠 1 1 1 3 1 1 1 공이 밖으로 나갔었는데 뭔데? 에헤이 개역하다 진짜 여기 아니었어? 아니야 수근씨 이것도 모델이 여러개여 9일구 9일구 다 떨어졌어 뭐? 야 내꺼도 내꺼도 깨뜨려졌어 니꺼 딱이야만 하신대 80 80 니꺼 니꺼 간주는 그런게 있어야지 간주야 왜 아따 나 언제 치는겨 너 호랑을 했잖아 내 옆에서 누가 성 입문한다 얘 꼬실라고 하면 진짜 줄 수 있어 수근아 너 입문한다며 아 누가 사야 이거 10만원 팔았는데 게이드잖아 5만원 팔았는데 게이드 아니야? 뭐 같으면 10만원 겠어? 잘 수도 있지 자척 내 차가 벤츠도 아닌데 내 차가 벤츠면 사지 아 그러네 어 버디를 했어? 안 돼 뭐하겠어요 형님 개통 안해서 안 돌아가는데 개통 찍으면 되지 아오 쟤더폭 아오 쟤더폭 헉 닦으면 괜찮은데 벤커치고는 무조건 닦아야돼 진짜 어 라벨 붙여야지 내 드라이브도 안 붙여놨는데 아 드라이브도 다 떨어졌어 예? 어 내가 창미 점수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? 하나 해줘 하나 해줘 슈퍼 소파 아아 제가 말했죠? 물 빠지잖아 물 빠지잖아 물 빠지잖아 내가 말한거 안들어 왔어 친구가 됐어 친구가 워커 왔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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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80부터 진짜 좋은데? 역시 80부터 리얼 내가 들어갔는지 역시 80부터 헉 이거 진짜 버디아 나 방금 선언했거나 버디야 iss나 두개 돌올렸더니 얘는 어떻게돼?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게 incredible 아이고 x5 거기가 홀컵이 아니에요 마이 땋네 머크 아니에요 메디 기윤이는 기윤이는 야 진짜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서두 깨 너 이거 홀컵 아니야? 뭐야 사이 개좋아 이거 홀컵 아니야? 나도 깨줘 나가 너 나가 내가 보여줄게 탁당하네 너 나가야 그 에이저 뭐해 이게? 오 들어왔다며? 우와 이게 뭐야? 이거 먹어 그럼 보지 마 저게 안 보고 그냥 빵 와 형 어디 쓰니 말고 이렇게 다 받는데 절대 굴려 절대 굴려 이러면 안 들어 절대 굴려 이러면 안 들어 오 오 오 들어갔으니까 한잔해 한잔해 일단 한잔 갖고 맞지? 아 장민아 참고 오는데 뭘 세마리 식당? 아 지금 괜찮다고 인당 인당 한 5,6만원 주고 아니 2만 얼마인데 너무 싼데? 17,000원인가 2만원 정도 참치 참치야 친구들 근데 참치는 어차피 다 원양이라 맞아 다 냉동이야 그러니까 소리 이상하다 응 제발 뼈도 잘 가네 넓잖아 개넓어 너 이 짤순위 새끼 뭐 넣어 근데 지금 전화기 힘이 없어 뭐야 슬라이더 슈퍼 슬라이더 와 신인컨대 다음 짤순위 와 난 죄 내가 죄 그 방향은 좋아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왔냐 엎드려 그래도 선배님 선배님 근데 1등 아니야? 맞죠? 예? 아니야 1등 아니야 슈퍼 높아 약간 빌박스 내뱉으니? 이상하게 만났는데? 이상한데? 고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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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고툰 고툰 소리 들었지? 들어차야 되는구나 흙기간이거든? 아니 그거 끝나면은 흑염수가 계속 올라와 이제 27회까지 근데 배고기는 봉이보가미도 올라와있는데 봉이보가미도 올라와있는데 봉이보가미도 올라와있는데 그치 그치 왜 짤순위 나와 세컨드 짤순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돼 한 번 더 칠 아깝다 내가 칠걸 내가 칠걸 내가 칠걸 그래도 너보다 나왔네 내가 한 번 더 칠게 오케이 오케이 서로 바꿔쳐보자 너 그렇게 발사 안하잖아 근데 넌 이거잖아 야야야 더 조금 더 지금 안좋아 방금 전이 좋았어 잘 도착했어 나와봐 연습 이놈이 들어간다고 퇴짜에 어디가 그린에 들어갔구나 응 나와라지 하푸야 저거 거기다 저거 아야 아야 하푸야 그냥 괜찮아? 근데 나한테 나한테 진짜 안 들어갔잖아 아 안 들었어 밑에 안 들었어 어 그렇게 해줘야 그러니까 내가 칠걸이 들어갔어 응 컷 컷 그 사람 되게 많아 공을 치 공을 티박스에서 자기 골프전에서 공을 딱 이렇게 그리고 쳐 아 치고 놀라고 컷팅하려고 공이다 야 오늘 왜 이런데 야 야 그래서 내일 칠 수 있겠어 아저씨 못 칠 것 같은데 나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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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단 거래 최단 거래 호린은 호린이가 수원이네 지진거도 안하면 나 여기서 갈게 뭐야 이쁘게 간다 안전빵 범지기 범지기 범범 지기지기 지기 차차 오 1등 1등 기골 1등 범범범 용기 아 호린아프 정국가야 접을 수도 있다 몰라 누구장 쳐 오컨대 옆집이다 옆집 오오올비야 오올비야 오오비 나가 Mac 왼쪽에 도łam 칠는거 보이지 에헤이 에헤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바꿀까 완전 방금 왼쪽으로 치는거 보여 나 저번에 이거 나 저번에 이거 왼쪽 꺼가지고 바꿨거든 아 800번째 A1이니까 맞았어요 오늘 결국 맞아 살았어 B2로 바꾼다 B2 훅으로 가게? 앉으면 떠? B2 B2 티샵보다 좋은데? 네 자식이다 다 안풀어도 되잖아 창민이는 유승훈이 잘 고쳐주네 전담 마크해 신뢰는다 다시 차면 이리 안 안 들어 이리 하면 그냥 놔둬 뭐야 아이언 쳤어? 아 다음 자식이 나 언제 쳐 나 힘들어 응? 언제 쳐? 아 형아 비밀이었던 것 같아 어이구 됐어 됐어 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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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티박스 입어냈다 이거 비밀었나 나한테 뭐 그런거 하는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그때 되면 60 64시야 60대 한 차이네 인생은 65부터 우리 때면 64면 멀쩡한데? 네네 어? 얘도 세 번째지? 우와 우와 잘 멀쩡하고요 우와 완벽한 퍼포먼스 이렇게 앉아서 타이브를 한 번 일어나 머리 잘랐다가 일어났어 좋아 2번을 해야돼 기운이 나 좋아 좋아 아니요 20도 많나 칠거 아니야? 이어 이어 오오오 호텔 맞았는데? 좋아 좋아 고기 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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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이건 안돼 됐는데? 니 옆에 아니냐 이거? 유승훈 옆에 같은데? 야 설마 유승훈 뒤네 심지어 야 약한데? 약해 약해 야 이게 어떻게 약해? 너무 약해 개 약한데요? 몇 미터였어? 25미터 20.5 20.5 24가 됐어? 그치 말도 안되지 아 이게 빈다 누가 그랜디? 빠르게 치면 된다고? 오빠가 자꾸 말하는거야 야 국거리 예 국거리는 장담? 미역 국거리는 장담? 미역 어림없는 뿔인다 5 2 2 2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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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5 2 5 5 5 5 6 5 6 6 5 5 5 5 6 6 시원하게 간다 시원하게 야 저렇게 벌렸나? 아 이거 바꿔서 보네 낮아졌지 안 돼? 안 돼? 왜 안 돼? 얘들아 이게 안 된 거야? 안 돼? 안 돼? 이게 안 돼? 이게 안 돼? 안 돼? 폭발은 안 되는데? 돌 맞으면? 잘 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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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 돼 해저주네 그럼 이제 좌측깔측을 하니까 어서 와 버컨 오랜만이지? 내가 커트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후렸으면 넘어갔다 야 나와 나와 야 잘못됐어 이거 다시 바꿔 어 뭐게 자 안 돼 돌린 거 아니야? 아니 이거 맞아 여기 핸드캡 1번 홀이네 몇 번 기다리냐? 야 왜 이래? 야 왜 이래? 지우 나오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니야 형 여기 사라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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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되겠다 저 Summon이 맞췄네 이거 어 반가운이 넘었어 나무 안 맞을 것 같아 너 내일 피 다가가게 잘했냐 에이프잖아? 20도 가능해 이거 아 이거지 이거지 돌아 야 더 가자 돌아 돌아 나 진짜 10분 기다릴 것 같아 올라와 돌아와 들어왔다 들어왔다 와 돈이다 이거 또 야 서남 내 서남 조금이라면 똑같잖아 뭐야 돈 벌러가 또? 근데 현장 배정이니까 서담을 해달라고 서담을 해줄걸 뭐지? 앙 됐다 됐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돈 벌어? 돈 벌어 거의 틀어 이제 돈이라 고개를 왜 흔드는거야? 내가 입으려고 그러는거야? 야게 아 영화 좀 추천해달라니까 다 봤는데 요즘 보고 없잖아 추락의 해부 그게 오케이 오케이 복장의 비밀인가? 추락의 해부 관계수 10만명 아니 그거 외국건데 약간 8.4.5 어 손 좀 높네 이 정도면 좋지 배우들이 아는 애가 한 명 더 어 힐 들고 힐 들고 뭐야 저같은 게 뭐였어? 수수수수 수수수 18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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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만원 20만원 싹 다 싹 다 20만원 뭐 뭐, 뭐, 뭐 뭐 뭐 뭐 뭔데? 대박 진짜 이렇게 그냥 유라인이 이렇게 탔어 예에 한마디로 못해가지고 하윽 아, 또 먹자? 왜, 백화의 진짜 몇번인지 기억이 안나네 내가 갈게, 내가 나 아이디 좀 바꿔야겠어 움직이려 깨달았다, 말고 깨달았다 사냐? 깨달았다로 바꾸면 와아! 이게 사람? 아, 솔로 깨달았다, 아니 확실해졌어 머리 자꾸 바꾸면 안돼 유승훈이 왜 이렇게 웃음이 고개 자동이야 뭐야 이걸 읽었어? 너 몸이 좀 지쳤나 보다 응? 몸이 지쳤나 봐 응? 기묘가? 내가 볼 때 안내를 먹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칠이 좀 깨야지 응 그렇지! 올라갔으면 바로 오냐 좋다 바랍다고 바랍 따라 들어가라 차라리 들어가라 바랍 따라 들어가라 아 고쳤어 동네알마 흰패 오 역시 흰패이 잘되는데 잘나가다니까 그래 내가 거의 김경문 급이랄까 내가 흰패이 잘 나요 초콜렛 30미터쯤 된거 짧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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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 돈 안되어 어차피 아 맞네 그거는 불어뜨려 놓고 한거야 근데 이미 안좋은 상태지 어 뭐하니 뭐하니 이 친구야 잘 쪘다 근데 오케이 너 아냐 너 아냐 너 아냐 흰패이 안좋아 흰패이 안좋아 어 들어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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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감 딱좋아요 나 이거 토 들었어 방향각 0도인데 근데 토 드는거 맞아? 또 뭐하니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너희 오늘 새끼임쳤으면 죽었다니까 뭐야 이거 아유 뭐야 이거 뭐하는거야 그거 이거 뭐하는거야 또 또 또 또 또 하이! 버팅은 내게 닦아와 예! 어차피 조선이 있질까봐 주차지나 보니까 주차지죠 주차지 와 오늘 촬영하나 오늘 오 발.. 발 딱딱 쳐놓고 오 70도 너무 귀여워? 아 나도 나 백벌 백벌 난 백벌이라서 볼래 나 그만까지 두 퍼 백벌하고? 백벌 먼저 나 백벌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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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squer리와 어우 제1등이다. 5번 assumptions 5번 null 세트셈에 말하는 선생님 2파트 야야! 뭔지? 골스! 각도! 4두! 야! 이거 평비 뭐야? 야! 야! 안 때려라구! 각도가 뭐야? 다행이다! 4두! 4두! 왜? 야! 나의.. 4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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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수 없는 구질이다! 근데 진짜? 4두? 4두!